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화요조찬 일곱 번째 시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음악가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든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송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름다운 찬송의 손유를 듣고 함께 노래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조찬 일곱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 여섯 번째 시간까지는 찬송과 특별히 가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 가사의 출처 그리고 가사의 내용 또 가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루어왔습니다 또 찬송과의 역사가 가사로 본다면 성경 안에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있다가 그것이 성경 전체로 또 텍스트가 넓혀져 가고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찬송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함께 불려지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더 찬양의 그 가사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가사로 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선율 노래의 선율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송과에는 무슨 국가들도 많이 들어있다 각 유럽의 국가들도 많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찬송과 안에는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지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이 선율들이 찬송과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가사와는 별개로 선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선율은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우리 바하는 독일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히 교회 음악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루터교 신자로서 음악에 아주 능통했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루터교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음악을 만들어낸 특히 특별히 교회 음악에 관련해서는 아주 상당한 많은 양의 음악을 만들어낸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하가 그렇게 교회 음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이유는 그 성토마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가 칸토로 그러니까 교회 음악 감독이죠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음악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매주일마다 그 매주일마다 성서정과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성서정과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주의한 후에 그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매주일마다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많은 작업들 중에 많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와중에도 특별한 절기 때에 그가 만든 칸타타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과 관련된 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칸타타들이 또한 있죠 이 바하의 음악은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다양한 이렇게 많은 음악을 지어서 그랬는지 그는 다양한 음악의 선율들을 다른 사람의 것들도 많이 가져다가 그 안에서 넣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터가 만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노래의 선율도 그가 만든 칸타타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1642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졌던 찬송가 집에 있었던 요한 쇼프의 찬송가 선율을 가져다가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선율들을 가져다가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하의 찬송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래는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고요 또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이라고 하는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이 두 곡 역시 각각 다른 사람이 먼저 지었던 그런 곡에 그가 다시 것을 채용해서 가져다가 다시 그 칸타타로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노래는 하슬러라고 하는 분이 만든 노래를 코랄에서 다시 재해석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 또 요한 크리거가 쓴 그 작품에서 가져다가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찬송가 145장 이 선율을 갖고 있는 바하의 작품 이 작품을 한번 우리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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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년 천지창조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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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베토벤 노래 중에서 한가지 살펴볼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64장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는 기뻐하며 경배하세라고 하는 이 곡은 원래 원곡인 교향곡 9번을 가지고 작곡하였던 그 내용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 베토벤은 이 곡을 지을 때 이미 청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뇌를 통하여서 환희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두르흐 라이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곡을 쓰게 됩니다 이 곡에서 우리가 나온 노래가 이제 기뻐하며 경배하세라고 하는 이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오늘날 찬송가가 된 것은 1864년 영국의 오르가니스트였던 하지스가 찬송가 곡자로 편곡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겠는데 베토벤 교향곡 9번 할렐루야 찬양대 이게 2014년 창립기념음악예배 때 불려졌던 내용입니다 원어와 그리고 한국어가 함께 있어서 이 연주곡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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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맨델스존이 만든 작품 중에서 나온 찬송가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126장 찬송인데요. 천사 찬송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 이 선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맨델스존의 작품 축제 노래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찬송이 있는데 66장 다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은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찬양의 노래 칸타타 내용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9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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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들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음악가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화요조차는 이렇게 일곱 번째 시간은 우리 클래식 음악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멋진 음악과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배웠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들이 아름답게 만든 음악들이 우리 찬송가에 가득 들어있음을 배우며 참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최고의 예술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멋진 소리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율 박자 그리고 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남선교회의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